공격적으로! 공격적으로! 그렇지! 야, 이런... 야, 수비 다시 해! 아,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얼마나 예민할 때마다... 외국인 선수 곧 들어올 거라 마지막 점검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. 아... 아이씨... 토킹 안에 토킹! 미스 매치! 아...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어요, 지금. 아, 그래도 참는다, 참는다! 아이, 정희재 이 XX 공간! 아니, 야, 마치라고 놀았더니 다 따로 놀아. 마치라고 놀았더니 다 따로 놀아. 어? 그렇지! 아! 원샷이야. 그렇지! 아... 무서워. 카메라만 없었어.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? 아, 생수병이 이렇게 된 거야? 아, 생수병이 이렇게 된 거야. 그렇지, 그렇지, 길게! 굿패스, 굿패스. 잘 봤어, 잘 봤어. 잘 보는데... 잘 보는데 갭이 들어가지가 않아. 아... 노골파. 오, 진짜 너무 안 들어간다. 저게 실전이면 정말 속 터지죠. 야, 이 점은 다 넣어. 3점 하나도 안 들어가. 이 점 안 시켜요? 아니, 성우 씨가 뭔 조회예요. 원래 통역, 통역하시는 분이잖아요. 통역인데 왜? 통역하시고 맛집 잡으시고. 아니, 이것저것 다 해야죠. 성우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서요. 네. 월급 한 3배 받아야 된다. 아, 또 잡혔어. 3, 2, 1. 그러고 계elt단 말이야. 요. 으아... 마지막 아니다. 알아... ATE. 감사합니다.